왜 나는 독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파이어링, 몰이베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남겨봤어요. 이동준처럼 전문적인 독서가는 아니지만 책을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내 브레인, 뇌를 봤을 때 내 뇌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공유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남겨드리고 안녕하세요. 멜론하스크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를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동진 평론가는 범죄 불가의 수준으로의 말빨과 독서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유를 알아냈죠. 평상시에 어떤 사적 관계 이런 걸 안 가진대요. 그 시간에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가장 최근에 BTV인가?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굳이 이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동진 평론가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제 경험을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 들었어요. 주말에 굉장히 열심히 책을 읽고 출근해요. 다음 주에. 주말에 책을 잘 읽지 못하고 출근했던 주가 있어요. 그 두 주를 딱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제 경험치는 딱 그거예요. 결론은 굉장히 텍스트를 많이 읽고 출근한 주에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왜 퍼포먼스가 높았을까? 회사에 있으면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들을 취합해야 되거든요.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맥도 작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다 차치하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100의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10으로 압축을 내야 돼. 그때 뭐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회사에서 독서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두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 이를테면 일종의 예행 연습을 되게 여러 번 하는 거야.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왜 안 좋냐? 그거는 패시브 포메이션이거든. 우리가 그냥 누워있으면 저절로 영상이 지나가는 거야. 숙소를 하는 것은 하얀 백지 위에 검은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눈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미지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뇌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독서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로 우리는 머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영상을 보면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그냥 감상해. 오 재밌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텍스트는 굉장히 호흡이 느리거든요. 전철에서 내릴 때가 되면 책을 덮어요. 전철역에서 회사까지 100m나 200m가 있다 그러면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책에 장상들이 남아있거든요. 오버랩이 돼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대세계를 해요.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거든요. 읽었던 내용들을 반추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백기라는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가 읽었던 텍스트를 알게 모르게 의식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 떠나서 독서가 무슨 감정적으로 형이 있고 무슨 우리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독서가 영상보다 좋은 이유 중에 딱 하나 이거는 반려는 여지가 없어요. 정보를 해독하는 단계를 액티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나는 독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파이어링, 몰이베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남겨봤어요. 이동준처럼 전문적인 독서가는 아니지만 책을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내 브레인, 뇌를 봤을 때 내 뇌가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공유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남겨드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뇌를 120%, 200%, 3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